9월도 다 가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의대협회, 의과대학협회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학생들이 2월에 신청한 휴학을 허용해 주자 그리고 유급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교육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간에 휴학을 받아들이고 이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의과대학 40곳의 2학기 등록률이 3.4% 등록금을 낸 사람이 100명 가운데 3.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휴학 및 유급 방침을 고수하던 입장이 조만간 바뀔 수 있다는 간측이 나온다.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이제 2학기를 시작해야 되지만 학생들은 출석하지 않고 대부분 의과대학은 1학기에 제출한 휴학계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학사탄령훈련 가이드라인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2월달에 낸 휴학을 인정해줘서 등록금을 안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적당하는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아마 이번 의과대학 분들이 갖고 있는 고심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를 방침을 유지하고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을 성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의대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집단유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유급을 안 하면 공부를 안 하고 한 해 동안 공부를 안 했고 또 2학기는 공부하려고 출석도 안 하는데 그럼 학생들 다 제적해야 되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아니면 학생들은 휴학기를 이미 냈으니까. 대학들은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을 무조건 진급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를 경우에 미등록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휴학을 하거나 유급을 하거나 하나는 학생들에게 허용해야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KAMC 의대생 휴학 허용 권위에 대해서 내부를 논의를 진행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니까 이 보시죠. 유급 휴학을 다 때려치우고 저는 퇴학 조치해라. 공부하기 싫다는데 왜 잡고 난리냐. 그냥 집에서 부식해 줘라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했는데 찬성이 9명이고 반대가 7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 문제가 아니고 내 행적안 문제가 아니지만 대학 조치를 대학 조치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입시를 거쳐서 의과대학을 입학한 거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2월달에 본인들이 휴학을 하겠다고 휴학계를 낸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일부 한국인들이 퇴학시켜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 밑에 분도 퇴학이 답이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권이란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참 답답한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의 잔반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본권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걸 대학을 누가 시킬 겁니까. 의과대학이 여러분들 총학장이 시킬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시킬 겁니까. 아무리 이런 가볍게 하는 이야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휴학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휴학 인정 안 하면 휴학도 안 되고 유급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여기 네 명 가운데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 문제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안 돼가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사냐 이야기죠. 너무 이러면 딱 한 겁니다. 그렇게 내 아들 딸 문제가 아니고 내 행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은 여러분들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이유든지 간에 휴학계를 낸 거지 않습니까. 휴학계를 냈고 2월 달에 가전 방법을 통해서 휴학계를 철회하도록 했지만 휴학계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철회 안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제적당할 위기가 됐는데 본인이 여러분들 휴학계를 냈기 때문에 제적을 시키게 되면 법적 송사에 들어가면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학생들이 성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대협회, 의대생 휴학 허용 건의, 교육부 논의 중 휴학 허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학을 허용해 줘야 된다. 허용해서 안 된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휴학을 허용해서 안 된다. 이게 43%나 되는 겁니다. 휴학을 허용해 줘야 된다. 53%. 그럼 휴학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게 뭐. 그럼 퇴악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공병호 tv에 여러분 설문조사에 한 이걸 보고 우리가 수준이 이 정도 되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하고 전혀 인연이 없지만 젊은 학생들, 의대생들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진작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의대생의 증병 군인도 아닌데 어째서 휴학 불허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대를 군대처럼 증병해서 입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냥 퇴악시켜서 택시나 하든지 쿠팡 알바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남긴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되었습니까? 휴학을 교육부와 허용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의 자유민주의가 너무나 가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편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여러분들 상위 권리가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기본권이고 그다음에 하위가 사회적 책임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2월달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라고 치더라도 지금 와서는 휴학을 인정하는 게 늦지만 옳은 길을 택해가는 거죠. 그게 안 듣고 그냥 퇴악시켜라. 절망적입니다. 그게 참 제가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상당히 이상하게 바뀌더라도 별로 탓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그냥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퇴악시키라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본권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입니다. 간이식수술대가 서울의대에 500명 정도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보시면 64세네요. 자, 이제 퇴악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퇴악시키려고 하면